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길과 로마의 중요한 기술, 아치 그리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리더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즈라는 거죠. 명예로운 시민의 책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끄는 명예로운 시민이라면 오블리스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에 적극적인 참전한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건 시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민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또 민중구제를 해야 됩니다. 민중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되고요.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 게 노블리스한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부터 시작했고 이게 유럽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블리스한 사람들이 내놓은 공공시설물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아피우스 클라우드우스가 만든 아피아가도, 베스파시아노스와 그 아들 티투스가 만든 콜로세움, 또 그리스의 상인이었는데요.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극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희사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델포의 신전도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해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군대 안 가려고 뺀질거린다. 그 사람은 노블리스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목소리를 전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건설하고 위주보수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시설물들이 재산을 가졌던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도시를 연결했던 가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피우스 클라우드우스가 아피아 가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이 가도는요. 로마 제국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라풍텐이라고 하는 17세기의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옆네의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갈 필요는 없지만 로마 제국의 다 심장의 중요한 혈관처럼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쭉 뻗은 길이 있었고요. 그 길가에는 무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로수도 있었고 돌로 만든 무덤들이 중요한 귀족들의 무덤이 있었고요. 그 무덤을 지나면 지하에 또 무덤이 있었죠. 서민들의 무덤은 지하에 있었고 귀족들의 무덤은 가도변. 성문 바깥의 가도변에 이렇게 만드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아피아 가도를 가보시면 1번 가도를 할 수 있죠. 로마에서부터 반도의 끝까지 그리스로 연결되는 그 도로까지 이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일스톤은 가도의 거리를 잴 때 씁니다. 1마일마다 서 있었다 그래서 마일스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번이다. 그러면 로마에서부터 200로마 마일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마일스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피아 가도 주변에 무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는 이렇게 메탈라의 무덤 같은 무덤들이 몇 개가 쭉 서 있고요. 거기에 지하에 카타콤베라고 부르는 지하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관경을 가게 되면 카타콤베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산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가 있고 산칼리스토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세바스티아노하고 칼리스토어는 성인이에요. 성인에 추앙받은 사람인데 이들의 여기 성당이나 이런 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성인들을 만나는 성인들의 유구를 직접 만나는 이런 것들을 행했던 거죠. 지하로 내려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가도가 생겨서 이탈리아 반도 통일에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원래 아피아 가도를 만든 목적이 중앙에 있는 빨간색 원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삼리오민들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병참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들한테 식량도 공급해야 되고 무기와 갑옷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런 가도가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것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데 역핵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 시도로 보시면 어떤 활동사항에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가도의 목적은 군단의 이동입니다. 군단이 게르마니아에서 시리아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큰 전쟁이 난다. 그러면 게르마니아의 예비들을 뽑아가지고 시리아를 보내고요. 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게르마니아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도가 없다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동하기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당시 고대에 이 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가능했던 거고요. 또 군인만 가는 게 아니라 상용마차도 가죠. 상인들의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짐 마차다 갈 수도 있고 승용마차다 갈 수도 있고 파발마도 갈 수가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상업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이 길이란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깔려 있고 또 중간중간에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상업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고대에 이렇게 엄청난 가도를 통해서 문명을 만드는 로마 제국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가장 상징 중에 상징이 바로 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도를 어떻게 만드냐. 가도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평지에 나무를 다 벼내고 일정 정도의 땅을 파요. 한 5미터 이 정도로 팝니다. 파가지고 맨 밑에부터 굵은 돌을 넣고 그 위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점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하면 점토를 깔고 그 위에다가 판석을 깝니다. 그 점토가 있고 판석을 깔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피아가도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2300년 된 거죠. 23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마도 안 됐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유주보수는 했겠지만 유주보수는 중세시대 이후에는 유주보를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건 그만큼 튼튼하게 시공을 잘했다는 겁니다. 가도는 기본적으로 직선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이 있다면 턴널을 뚫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붙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런 턴널이 있는 거고요. 여기 플로로 턴널 있죠. 플라미니아 가도를 가는 턴널이 있는 거고요. 다리도 실제 지금도 현역으로 쓰이는 다리가 꽤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많아요. 여기 보면 알칸타라 브릿지가 있잖아요. 알칸타라라는 말이 원래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칸타라 브릿지 하면 다리 다리는 중복이지만 어쨌든 알칸타라 브릿지가 스페인에 꽤 많이 있어요. 현역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낙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차량으로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꽤 되니까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주보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로교를 보러 클라우디우스 수로교를 갔다가 그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니까 여기 아저씨 둘이서 이건 아마 땅을 팠던 이런 도로가 나온 거예요. 아마 이거는 수로교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도로 같은데 그것이 계속 위주보수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이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위주보수를 해왔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수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의 가장 상징이 도로라면 첫 번째가 도로라면 두 번째는 수로라고 할 수 있죠. 로마인들한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대 세계 시민들한테 상수도와 하수도를 제공했던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특히 상수도는 아예 중세 시대에는 상수도라는 게 없었죠. 19세기까지도 유럽인들은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만 목욕 열심히 하다가 중세 시대 내내 근대까지도 물이 없으니까 목욕을 안 하다가 19세기 와서야 상수도가 만들어져서 목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빨리 이 로마인들이 이런 상수도 보급에 일찍부터 깨닫고 이걸 설치하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전성기의 로마의 복원도입니다. 여기 사각형 건물은 황제의 포럼이죠. 그리고 둥그랗게 생긴 콜로세룸이 있고 왼쪽에 붉은색으로 있는 수로교가 아주 높이 있죠. 이게 아쿠아 클라우디아인데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만들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내까지 들어와 있었던 그런 복원들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로가 로마시에 11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세워졌던 게 아피아스도, 아니아스도, 마르키아스도, 테플라스도, 윌리아스도, 비루고스도 이렇게 쭉 수로가 있었고요. 로마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런 수로가 있었다. 수로교가 아니라 수로입니다. 수로. 수원지가 있고 수원지에서 로마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로마시뿐만이 아니고 제국의 각 주요 도시에는 이런 수로가 다 있었습니다. 이 수로의 흔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수로교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수로교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터널이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일부만 수로교였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쿠아 클라우디아 옆에 갔더니 이런 표지가 있어요. 마리나, 아쿠아, 마리나. 마리나 수로가 이 땅 속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로 표시가 돼 있죠. 이 밑에 지금 수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밖으로 나오고 그게 계곡을 만나면 수로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라고 보면 맨 먼저 수원지가 있죠. 수원지를 만들어요. 상류 쪽에다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원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을 수로로 끌어들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지하터널을 갑니다. 거의 90% 이상의 수로는 지하터널입니다. 지하터널이 좋죠. 증발도 안 되고 대신 관리학에서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관리를 하죠. 주로 노예들이 관리를 했겠죠. 지하터널을 주로 오다가 어느 정도 공간이 오면 이제 낫파이프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경사가 안 맞으면 수로교를 통해서 수평을 쭉 외지하다가 시내로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집수정을 거쳐서 최종사용장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최종사용자에 있는 여기는 폼페이예요. 폼페이에 가보시면 중간중간 수도꼭지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 물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 수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지부터 집수정까지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저기 맨 왼쪽에 워터소스가 있어요. 전수가 있어요. 거기서 입수구가 있죠. 인테이크 입수구를 통해서 턴널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모래 같은 게 쌓여요. 쌓여야 모래가 이제 하루에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또 사람들이 청소하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러다가 또 턴널을 통하기도 하고 수로계를 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수정이 만들어서 집수정이 또 가게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깊은 계곡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계곡을 통과하는 수로. 이거를 사이폰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사이폰을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집수정을 거치면 큰 물탱크죠. 물탱크까지 와요. 그럼 거기에 또 이렇게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라앉히는 거죠. 큰 물탱크에서 가라앉힌 다음에 거기서 분기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홈스가 있고 인더스트리가 있잖아요. 가정으로 가거나 산업용으로 가거나 베스 목욕탕으로 가고 퍼블릭 파운틴스 공공 분수로 가고 어떤 특정 시설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수요 사용자는 목욕탕. 가장 많이 물을 쓰는 곳은 목욕탕이겠죠. 공공목욕탕이니까 목욕탕이 많이 쓰고 또 가정에서도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고 끌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나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 시스턴이라고 해서 물 저장구가 있었죠. 이스탄불에 가면 바실리카 시스턴이라는 데가 있죠. 터키 말로는 예레바탄 사라이라 그러고요. 영어로 하는 바실리카 시스턴인데 시스턴이 물 저장구는 뜻이에요. 바실리카 형태로 만든 물 저장구다. 그래서 이 콘스탄트노플은 굉장히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대한 물탱크에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 뭐 전쟁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물탱크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수로가 사용됐고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수로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주 물이 막죠? 이거는 지금은 이걸 식수로 쓰진 않고요. 물이 그냥 흘러가요. 이게 뭐 모터로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이건 농업용수로 쓴다 그래요. 수로가 보면 밑에 있고 여러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물의 모습을 보면 옆으로 수로가 하나 있고 저 위에 수로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2층, 3층으로 수로가 있는 거예요. 경사에 따라서 지금은 맨 아래층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레비 분수죠. 이거는 아쿠아 비루고라는 수로가 고대에 만들어졌었고 중세 시대에 이게 막혀서 사용이 안 되다가 17세기의 교황이 이걸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분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수는 우리가 생각하고 분수는 모터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비 분수는 모터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수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가 나오면 이 물은 그냥 하수로 나가는 거예요. 수돗물로 돌리면 이걸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여기 이 트레비 분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강물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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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